그 다음 소식은 또 계속되는 애플과 FBI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데 저희가 몇 번 보도를... 또 보도래. 몇 번 전해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년 전에 샌버나디도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FBI가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을 확보를 해서 애플한테 백도어 설치해서 풀어줘 이랬으나 애플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때 한바탕 고소하네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플로리다의 한 해군기지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이었나 2019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도 FBI가 범인의 아이폰을 확보를 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애플한테 백도어를 해주세요. 하지만 애플은 당연히 아이클라우드 백업이랑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드리겠지만 백도어는 못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FBI 쪽에서 문제의 아이폰을 어떻게든 뚫긴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애플은 하등 도움도 안 됐음 이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애플이 또 거기에 발끈해서 성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내용을 읽어보면 일단 애플은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아이클라우드 백업이나 등등등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시면 이런 거짓 주장은 암호화를 비롯한 수백만의 사용자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약하게 만들려는 변명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이제 아이클라우드 백업에 대한 키는 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거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풀 수 있어요. 네. 테러리스트가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해놓았다면 그 휴대폰의 자료를 애플이 그거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보여줄 수 있죠. 어... 그런... 그런데 그... 이게 좀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 엠범빵 금지법이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 프라이버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엠범빵 금지법도 그렇고 좀 프라이... 이러한 대의를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라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안 쪽에서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더어는 백더어일 뿐 좋은 백더어는 없다. 이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몰라요. 이게 내부자가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정부가 이런 영장 없이 이거 회사에서 내놔라 이러면 이럴 때마다 열어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지도 모르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애플은 이제 아이클라우드 보여준 거면 충분히 할 거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FBI가 열었고요. 뭐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라고 FBI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고객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약간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갈 자신이 없고 저는 이제 애플의 접근법을 동의하고요. 이게 개의를 위해서 개인의 뭔가를 희생하라는 식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이게 약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슬리퍼리 슬라퍼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번 열어주기 시작하면 한 번 이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개인의 휴대폰을 열기 위한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이 선례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는 거고 지금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고요. 네. 저는 계속 앞으로도 이래 줬으면 좋겠고 삼성도 아마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음. 이게 아마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M범방 사태랑 연관이 있는 건데 네. 아마 삼성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주빈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9이 하나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아이폰은 아직도 못 들었다고 들었는데 네. 백도어를 통해서 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갤럭시는 담금 화면 열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걔는 이제 녹스라는 아주 최종 보스가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조주빈 입장에선 당연히 그것도 어떻게 또 썼겠죠.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건 다 거기다 저장해놨을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아마 삼성이 못 열어줄 거예요. 열어주고 싶어도 아마? 이제 그거는 그렇죠. 약간 그거는 이제 IOS의 전반적인 암호화 스키미랑 되게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거기는 이 퓨즈라는 게 있어요. 그 녹스에는. 전자 퓨즈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녹스를 뚜르리 하는 공격이 감지되면 그 퓨즈를 끊어버려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한 번 그 공격이 감지되면 그 영역은 아예 못 쓰는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래서 이 FBI라고 단순히 FBI 사건이라고 단순히 미국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거기에 이제 뭐 법이 통과된 것도 좀 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늘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밸런스가 어디냐. 이런 암호화 장치는 모두의 그 대중의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백도 없이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의 휴대폰을 열어봐야 된다면 그런 거는 이제 뭐 FBI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이나 경찰이 알아서 뚫어야 될 문제고 라고 보고요. 뭐 영장을 통해서 범죄자의 그 다른 소지품 등을 통해서 단서를 찾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뚫어야지 이거 백도를 넣으라는 건 공산주의식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식. 전체주의식.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